Q.리버스는 리버스가 정확하게 좌우반전이고요. 정확하게 좌우반전인데... 어쨌든 언젠가 다 해야되요. 언제 출발했어? 잠시만, 깜빡이 져서. 나도 지금 이렇게... 어떤 공포가 있어요? 하 하 하 하 하 하. 왜요? 맨날 뭐하실때 봐. 진짜 어디까지나 하셔도 되죠 아 일본가서는 안돼 진짜 울어봐요 진짜 일본가서는 안돼 진짜 울어봐요 일본가서는 배틀고 지금 하나까지 하고싶어요 쟤네 제천분하고 놀라가지고 아 근데 이게 그냥 노예를 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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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맨스 일단 그 배틀 되나서? 아 그니까 이게 에이크블럭킹을 쓰냐 안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로 같은데 뭐야 애초에 왜 나오겠지 형 저 약한거 아시잖아요 아니 미스 약해요 드레이크만 쓰고 막는건 미스인데 듬뿍 오호 다 쿠션 파라드 아, 이게 되지 않으면은 미 맞거나 해야 돼요 원래 완전 낙폭이 아 잘못 골랐다 거기 조심해야되요 막 긁으면 부끄럽다 지금 이렇게 뚫는 이유가 핸들 너무나 고정적이래요 네 일단 많이 놓고 싶은 것도 있고 차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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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구 제 생각 créd 사임위적으로 차라리 아 아 감사합니다.